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이번 시간에는 VOA Learning English Sunday November 11, 2018 11월 11일자 미국시간 같으면 하루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12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3일이죠. 미국의 동부쪽 같으면 우리나라보다 13시간이 늦으니까 새벽 1시나 12시에서 새벽 1시 정도 됐겠네요. 이제 막 시작되었죠 13일이. 아직까지 미국 대부분은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전 기사입니다. VOA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당일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항상 당일자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내용 위주로 골라서 물론 가급적 최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United Nations report says earth's ozone layer is healing. UN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earth's ozone layer, 지구의 ozone layer layer is healing. 치유하고 있다. 치유되고 있다. A new study says the protective layer of the earth's atmosphere is finally healing from the damage by humans use of harmful chemicals. 하나의 새로운 연구가 말하고 있다. 한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The protective layer of the earth's atmosphere 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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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부터 드디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Aerosol spray 그리고 쿨런트는 냉각재 쿨하게 한 냉각재 이런 것이 Had been seen seen 하면 이것은 엷게 하다죠. 그러니까 없어지게 하다는 말입니다. 오전청을 점점 엷어지게 해왔다. 해왔었다. Since the 1970s 1970년대 이후로 이것은 이제 대과거를 썼죠. 1970년대부터 어느 시점까지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까지입니다. 1970년대부터 오전층이 서서히 사라지다가 지금 이제 언제부턴가 또 오전층이 커지기 시작했으니까 현재까지는 아니고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까지의 그런 완료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썼죠. After scientists raise concerns about ozone reducing chemicals, people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stopped using them. 과학자들이 concern 하면 이것은 이제 염려, 관심, 여기서는 뭐 어떤 우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려를 제기한 이후에 염려, 우려를 제기한 이후에 레이전 제기하답니다. About ozone reducing chemical, 오전층을 줄이는 그런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에 people and companies 사람들과 회사들은 around the world 세계적으로 stopped, 중단했다, using them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다음 페이지, 아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2006년, 이게 2018년이랍니다. 이게 약간 줄어들었죠. 이거는 남극, 아 죄송합니다. 남극 그 바로 위에 있는 하늘에서 오전층이 뚫어진 곳입니다. 2006년에 이만큼 뚫어졌다가 2018년에 이만큼 그렇게 좀 줄었죠. 예, 16% 줄었답니다. 이게. 자, 다음 페이지. What is the ozone layer? 오전층이란 무엇인가? Ozone is a colorless combination of three oxygen atoms. 오전은 무색의, 색이 없는, combination 하면 이것은 뭐 화합물이란 말도 있고 결합체, 이런 말. Three oxygen atoms,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그런 화합물입니다. 무색의 화합물. The ozone layer starts at about 10km above earth and stretches nearly 40km higher. 죄송합니다. 이제 목이 지금, 뭐가 지금 걸려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너무 또 빼내려고 열심히 하니까 목이 안 좋아져서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층이 starts, 출발한다, 시작된다, at about 10km above earth. 지상에서 약 10km 정도에서, 그 점에서 오전층이 시작됩니다. 한 1,000m 정도에서. And stretches nearly 40km. 거기서 그 위로, 그 상부로 한 40km까지 이 오전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는 말. The ozone layer is important because it protects us from the sun's ultraviolet rays. 이 오전층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protect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에 목으로부터. 태양의 이 자외선. Ultraviolet rays.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은, which? 자외선은 cause skin cancer.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crop damage. crop damage. 이 cause의 목적입니다. Skin cancer, crop damage and other problems 해서.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또 곡물 피해를 유발시키고, 또 기타 문제를 유발시킨다. But man-made chemical.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해 제작된, 인공적인, 이런 화학물질. Called chlorofluorocarbons. CFC or CFC. 즉, CFC 말인데. 이것은 뭐, 겨고 번역을 하면, 염화불화탄소라 합니다. 자, 이렇게 불리는, 이 인간이 만든, 그런 화학물.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Or CFC. 즉, CFC. 이것이, can damaged ozone layer. 이 ozone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Damage.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In 1987, Country Surround World agreed in Montreal Protocol to an use of CFCs over time. 자, 전 세계 국가들이 agreed 합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In Montreal Protocol. 이 프로토콜 하면, 이것은 의정서입니다. 몬트리얼 의정서에, 다 합의했습니다. 어떤 의정서? To an use of CFCs over time. CFC의 사용을, 이제 끝내자. 이제, 없게 하자. Over time. 이것은, 바로 일시에 그런게 아니고, 약간 말미를 주고, 이 말입니다. 시간을 두고, 시간에 걸쳐서, 이런 말이죠. 뭐, 선진국들이야, 그만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후진국들은 이게 힘드니까, 말미를 주고, 시간을 좀 주고, 이 사용을 이제, 종식시키자.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What the study shows.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 The United Nations released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decreased use of CFCs at a conference in Quito, Ecuador in early November. UN은 발표했다. Release 발표하다. A study. 한 연구를 발표했다. On the effects of decreased use. 줄어든 사용. 즉, 사용이 줄었다는 말. 자, 사용이 줄은 데 대한 그런 효과. CFC 사용이 줄어서 발생한 효과. 어디에서? 효과에 관한 그런 연구를 발표했죠. The conference. 어떤 국제 회의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Quito. Ecuador. 이 발음이 Ecuador입니다. 이름절입니다. Equo. Equo 하면 이것은 똑같다. Equus. 동등한 이런 말에서 나오는데. Equator 아시죠? Equator. 적도. 적도는 똑같죠? 북쪽으로 남쪽으로 거리가 똑같죠? 북극 남극 사이에서. Equator. Equator. Equal. 다 같은 말에서 나옵니다. 이 나라 이름 자체가. 적도가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Equator.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만. Equator. Equito에서의 그런 국제 회의에서. Early November. 11월 초에. 그러니까 올해 11월 초니까. 얼마 전이죠. 거기에서 있었던 이 회의에서. 최근에 발표된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 이 cfc 사용 감소의 효과에 대한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희소식이 나왔다는 말. 다음 페이지. The study found that the upper ozon layer above the northern hemisphere should be completely repaired in the 2030s. 자 여기까지. 이 연구는 발견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The upper ozon layer. 그러니까 오존청 상부입니다. 상부. 오존청이 한 40킬로가 되니까. 그 상부 하부가 있겠죠. 자. 상부 오존청이. above the northern hemisphere. 북극. 그러니까 이것은 북방구. 북방구 위쪽에 있는 그런 오존청 상부. 상부가. should be completely repaired in 2030s. 30. 2030년대에 가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여기 should를 뭐뭐 해야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should는 여기서는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이 must도 추측이 있죠. 뭐뭐 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must는. must는 그냥 현재에 대한 추측이죠. he must be a spy. 그런 스파이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should는 미래에 대한 추측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때 그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2030년대에는 완벽하게 북방구에 있는 오존청 상층구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확실하면 확실시 되며. The huge Antarctic ozone hole should disappear in the 2060s. 이 거대한. 아까 그 봤죠. 거기 나온 그 이 오존청. 한 16% 줄어들었죠. 이제는 그 구멍 자체가. Antarctic은 남극입니다. 원래 Arctic이 뭡니까. Arctic은 북극이죠. 아크라는 말 자체가 호입니다. 호. 이렇게 둥그런 호죠. 이게 북극인데. 원래 북극을 먼저 발견했으니까 Arctic을 붙였고. 남극을 발견하면 남극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반대방향이었으니까. NT. 반대란 말입니다. 이것은 NT. 그게 남극입니다. 이게. 원래는 반대극 이런 말입니다. 반대호 이런 말인데. 거대한 남극의 오존 구멍. 오존청이 뚫어진 것이죠. 이 구멍이. Should it disappear in the 2060s. 2060년대에 가면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처세로 가면 그렇다는 말. The southern hemisphere. 이제 남방구입니다. 남방구는 그럼 어떠냐. 아까 북방구 이야기 나왔고. 물론 이제 그 남극 위에 있는 오존청은 그것은. 그거는 남방구에 있죠. 지금 그건 별도입니다. 남극 위에 오존청하고. 그 다음에 또 남방구는 별도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위에 북방구 전체. 그리고 남극. 그리고 이제 남방구가 나옵니다. 남방구는 Should be healed about the 2050s. 50s. 이렇게 몇 년대 전체를 말할 땐 더 를 붙이죠. 항상 전체를 말할 땐 더 를 붙입니다. 한국 사람 전체 하면 더 Koreans입니다. 미국 사람 전체 하면 The Americans입니다. 전체가 남으면 항상 뜨겁니다. 2050년대. 2050년대 전체를 말합니다. 쩜. 그때 쩜 까지는 이 남방구 위에 있는 오존청도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Should. 그럴 것이 확실시 된다. 확실하다. 라고 The study showed. 그 연구는 보여줬다. 그 연구에 의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죠. 이런 것이 초절이 지금 뒤에 갔습니다. Paul Newman is the chief earth scientist at NASA's GADAD Space Flight Center and a co-leader of the study. Paul Newman은 그니까 뭐 수석 과학자 수석 연구원이겠죠. Chief니까. At NASA's GADAD Space Flight Center. 자 NASA의 GADAD Space Flight 뭐 우주 비행 센터가 있는 모아입니다. 그 센터에서 수석 과학자이며 과학실 소장이며 Co-leader 공동 리더입니다. Of the study. 이 연구의 공동 지도자였습니다. 공동 리더였습니다. He told the associate press AP 통신에 이렇게 말했죠. The findings are good news. 이러한 발견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저도 처음 듣네요. 이게 워낙 11월 초에 해서 나온 보고라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If ozone depleting substances had continued to increase, we would have seen huge effects, said Newman. We will stop that. 자 오존청을 파괴하는 디플릿하면 이것은 파괴하다. 뭐 고갈식이다는 말 파괴하는 물질이 계속해서 인쿨스 증가했다면 이것은 가정법 과학관료입니다. 자 이 푸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have pp 나오죠. 물론 뭐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는 would가 나왔죠. 자 만약 그것이 계속 증가했다면 we would have seen huge effects.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뭐 지금보다 훨씬 오히려 남극 위에 있는 구멍은 더 커졌을 것이고 지금 16%가 줄어들었다는데 We stopped that. 우리는 그것을 멈추었다. 과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멈추었죠 이렇게 Newman noted that at its worst in late 1990s about 10% of the upper ozone layer was depleted. 자 Newman은 note 하면 이것은 원래 글을 적다죠. 노트를 하답니다 원래. 그런 말에서 확장이 되면은 특별히 언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다. 글로 적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특별한 것입니까? 이게 글로 적다 할 땐 적다인데 말하다 할 땐 특별히 말하다 언급하다 이 말입니다. 글로 적을 정도로 말을 했다 이 말이니까 자 그는 특별히 언급했다. that year at its worst in late 1990s 1990년대 말에 제일 못할 때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아니고 온실가스가 좀 다릅니다. 온실가스하고 오존층 파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자 1990년대 말에 최악의 상황일 때 about 10% of upper ozone layer was depleted. 약 10%의 오존층 상층이죠. 상층 오존층이 was depleted. 파괴되었습니다. 이 depleted 하면 이제 원래 plea 하면 이것은요. PLET는 complete 할 때 꽉 차다 이 말입니다. 근데 DE는 뭡니까? 부정접도죠. DE는 밑으로 down 이러면 down 그러니까 꽉 찬 것을 분리이탈 밑으로 그런 말이니까 이게 꽉 찬 것을 없애버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갈시기다는 말입니다. 파괴하다는 말입니다. 자 상층부 오존층이 10% 정도가 파괴되었죠. 그때 1990년대쯤에 since 2000, the year 2000 그냥 2000이 나올 때는 2000보다도 오히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면 since the year 2000, 2000년 이렇게 그냥 2000하면 이게 무슨 연도라는 것을 알 수가 힘들기 때문에 2000년이 딱 떨어지죠. 지금요. 우리 Y2K 전에 옛날에 말이 많았죠. 2000년 할 때는요. the year 2000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급하게 할 때는 디어를 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야지 이게 아 이게 연도구나 이런 걸 압니다. 그냥 2000이 딱 나오면 물론 여기는 신서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연도를 알겠지만 다른데 이게 탁 나오면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2001년은 관계 없습니다. 2001 하면 이미 연도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는데 2000만 딱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2000년일 때는 since the year 2000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후로 the ozone layer, ozone층 has increased, 증가하기 시작했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by about 1 to 3% every 10 years 매 10년마다 1에서 3%씩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약 그 정도, 그 정도 식으로 증가했다. The report said 그 보고서는 말했다. 다음 페이지 This year, the ozone hole over the south pole measured nearly 24.8 million square kilometers in area. 자 올해, 그건 1918년입니다. 그 오존 구멍이죠. 남극 위에 뚫리는 거대한 구멍. 구멍이 이것이 over the south pole 남극 위에 걸쳐서 쭉 퍼져 있는 그런 오존청 구멍이 measured 크기가 얼마였냐면 nearly 24.8 million square kilometers in area. in area 이것은 면적입니다. 면적이 2480만 제곱킬로메다입니다.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2480만 거의 한 2500만 제곱킬로메다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북한 합한계에요. 22만 제곱킬로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2200만만 하더라도 그보다 얼마나 큽니까? 한 100배는 크죠. 남북한 합한거에 100배 훨씬 보다 더 큰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이. 남한은 한 10만 제곱킬로메다 되고 북한은 한 12만 제곱킬로메다 됩니다. 북한이 약간 큽니다. 하여튼 2480만 제곱킬로메다 재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올해 That is about 16% smaller than the biggest hole recorded. 이것은 이 측정치는 16% 더 적어진 것입니다. 언제보다 The biggest hole 기록된 가장 큰 hole 그러니까 그 구멍이 가장 컸을 때보다 이 말이죠. 29.6 million square kilometers in 2006 2960만 제곱킬로메다 입니다. 2006년에 그 남극 위에 생긴 구멍이 가장 컸을 때입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6% 줄어들어서 이제 드디어 2480만 제곱킬로메트로 되었다는 말 The hole reaches its largest size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이 구멍은요. 이 크기가 가장 커집니다. 가장 큰 것에 도달한다면 가장 커진다는 말 9월과 10월에 가장 커집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When The southern hemisphere has its spring 그 남반구가 봄철입니다. 이제 봄철 우리 북반구는 이제 가을철이죠. The hole disappears by late December 이 구멍은요. 12월 말쯤이 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꽉 덮여 버리죠. 그때는 이제 또 또 그 이제 그 여름이 되면 또 이게 또 뭐 덮여 버리는 모양이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12월 말쯤 되면 그 구멍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구멍이 없어져 버리니까 오전층이 쫙 덮인다는 것이죠. If nothing had been done to stop the sinning The wall would have destroyed Two thirds of each ozone layer by 2065 Newman said 만약에 역시 이것도 가정법 과관료입니다. 가정법 과관료 자 어떤 것도 행해지지 않았더라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뭐하기 위해 To stop the sinning 이런 오전층 파괴 sin하면 이것은 열 개 하다니까 사라지게 하다 Depleting Destroying Sinning 전부 같은 말입니다. 파괴입니다. 파괴 오전층이 파괴를 중단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더라면 The wall 우리 세계는 Would have destroyed Two thirds of the ozone layer by 2065 우리는 이 오전층의 3분의 1을 파괴해 버렸을 것이다. 2065년까지 Newman said Newman은 말했다. 자 이것은 이제 과거에 어떤 뭘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과거 사실은 반대죠. 근데 이것이 지금 결과는 2065년까지가 연결되어 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가정법 과관료를 씁니다. Would have PP죠. 가정법 과관료입니다. 자 가정법 미래를 쓰면 되지 않느냐 가정법 미래는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뭐 문법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지만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미래 사실이라는 그런 아주 불확실한 그런 사실을 이렇게 가정할 때 쓰는 말인데 뭐 우리 보통 이제 미래 사실은 그냥 현재로 쓰죠. 현재 예를 들어 if the weather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I will go out 어디 뭐 나는 외출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이제 그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이미 기상예보를 했습니다. 요새도 계속 비가 장마철입니다. 그럼 비가 올 것이 확실하죠. 이럴 때 아 내일 혹시라도 비가 안 오면 if it's fine tomorrow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것이 과정법 미래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이미 시작되었죠.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이미 일을 시작해서 이미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이미 이것은 과거 일입니다. 그래서 과정법 과거를 열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But the change is not a complete success yet. 그러나 이 변화는 아직까지 완벽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 뭐 좋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했나라는 말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란 말입니다. Said University of Colorado Atmosphere Science Professor 브라이언 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코로나 대학의 기후과학 교수입니다. 기후학 연구 교수 기후학 교수가 브라이언 툰이 그렇게 말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브라이언 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툰입니다. 자 브라이언 툰은 자 이 교수 브라이언 툰은 who was not part of the report 이 보고서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말은 이 보고서 작성에 이 사람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브라이언 툰이 pointed to some also measurements that have not increased yet 지적했죠. 포인트는 지적하답니다. 몇몇 오존 수치입니다. that have not increased yet 아직까지 증가하지 않은 오존 수치 지금 오존층이 자꾸 증가하고 있죠. 근데 아직 증가하지 않은 뭐 여러가지 오존 수치가 나오기에는 그중에 일부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수치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죠. 오존층이 커지고 있고 두께도 두꺼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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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렇게 정가하고 있지 않는 개선되고 있지 않는 그런 수치도 있다는 말이죠. we are only at a point where recovery may have started. said tune 우리는 단지 이제 출발점이 와있다. recovery may have started.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그 출발선상이 와있다. 이게 완성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겨우 출발했을 뿐이다. 아직 갈 길이 구 말리다 말이죠.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는 말이죠. set tune 지금 뭐 방심하버리고 또 돌아가면 또 뭐 헛방 되어버리겠죠. 자 다음 페이지 The report noted another problem 자 이 보고서는 또 하나의 다른 문제를 응급했습니다. new technology has found that a band cfc is being used in east asia. 새로운 기술이 발견했다. dead 이하를 ban cfc 어 이 금지된 cfc가 아까 뭐 클로로 플로로 카본 있죠. cfc 그 화학 물질이 is being used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란 것은 뭐 여러가지 이제 측정 장비를 말하겠죠. 새로 측정을 해보고 인공위성이 막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아 동아시아 위에서 뭔가 이상한 징조가 포착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자 뭐 동아시아 같으면 여긴 뭐 중국 쪽이죠. 분명히 뭐 한국이나 북한은 모르겠고 북한은 뭐 그렇게 산업도 없고 하니까 북한은 아예 안되겠고 중국이 이런걸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으면 이런걸 안하겠죠. 우리나라는 뭐 중국보다는 올덩이 이미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가 좀 작아서 그렇지 중국은 뭐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2위입니다. 미국이 중국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은 차이가 많습니다. 거의 한 두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원래 일본이 2위다가 일본이 지금 많이 쳐졌죠. 일본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막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또 따라올지 모릅니다. 중국은 뭐 워낙 인구가 많고 경제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자 하여튼 동아시아에서 뭐 이런 CFC 가스가 포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금지된 CFC 가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포착했다. How has the hole in ozone layer affected global warming? 자 이 오존청의 이 구멍이 오존청이라는 구멍이 있죠. 남극 위에 있는 그 구멍이 과연 지구 온난화에는 어떻게 있냐는 미쳤을까 자 이거 이제 보시죠. 지구 온난화하고 오존청이 그 파괴되는 거 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혼통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좋은 그 자체로서 자 그것만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The ozone hole has slightly helped protect Antarctica from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자 이 오존청에 생긴 구멍이 오히려 약간 도움을 줬다는 말입니다. 보호하는데 남극을 이 남극 대륙이죠. 엔탁티카의 남극 대륙입니다. 아까 역시 아크 이것이 북극이죠. 처음에 북극에 가보니까 북극이 호처럼 생겼으니까 동그라니까 이 극지방 했는데 남극도 동그라니까 이게 어떻게 할수록 반대쪽 극이다 이렇게 해서 엔탁티카 엔트 반대죠. 자 이 남극 대륙을 뭐로부터 지켜줬죠. From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의 그런 영향으로부터 오히려 약간 슬라이트리 약간 도움을 줬다. 그 남극 대륙을 지키는데 도움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구멍이 뚫린게 좋겠네. 아 구멍 잘 뚫었네. 그 자체만 보면 이게 약간 도와줬다는 말. 자 뒤에 보시죠. 왜 그 도움을 줬는지. 라스 엘로이치은 유니버스토 메릴란 앰모스피릭 사이언티스트 이 사람은 메릴란드 대학의 역시 기후학 교수입니다. 기후학 과학자니까 교수겠죠. 메릴란드 대학에. 근데 이 사람은 이 보고서 작성에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참여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라스 엘로이치는 그런 교수인데 그런 과학자인데 히스 그는 말했다. They cause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오히려 트랩. 가둔다. 잡아 가둔다는 말입니다. 거기 전만다행으로 지금 남극 위에 우리가 워낙 이상한 화학물질을 많이 써가지고 남극 위에 빵꾸가 나는 바람에 오히려 빵꾸가 지구온난화를 조금 적어도 남극 대륙에 대해서는 좀 막아줬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 빵꾸 난 곳으로 막 온난화 가슬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참네. 이게 뭐 무슨 현상입니까. 무슨 이 시추에이션이죠 이게. 이런 얄구전이리. 그럼 뭐 군물을 더 뚫으란 말이야. 뭐하란 말이야. 엔타르티카 has heat it up. 자. 남극 대륙은 이 온도가 올라갔죠.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Not as much as it likely would. 이만큼은 안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렇게 했을 것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Without the decrease. 이건 이제 명사가 되면 decrease입니다. 동사가 되면 decrease죠. 명전 동후. 명사일 때는 앞에. 동사일 때는 뒤에. 오존레이어. 오존청의 그런 어떤 파괴. 감소. 이것이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되었을 만큼.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았다니까. 오존청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오존청이 없었더라면 올라갔을 만큼.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니까. 오존청이 빵꾸고 나는 바람에 그걸로 온실가스가 빠져나가서 좀 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말입니다. 그 온실가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온실기체라 하는데 온실기체가 없으면 지구는 그냥 폭망입니다. 폭망. 그런 수전기 뭐 이런 등등이 없으면요. 지구는 평균 영하 18도가 된답니다. 영하 18도. 이 그런 수전기 등등이 그런 온실기체가 우리 지구 속에 막 떠있기 때문에 지구가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지표면에 평균 온도는요. 한 15도 정도 된답니다. 15도 정도. 근데 그런 온실기체 온실가스가 없으면요. 지구는 영하 18도로 떨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누가 살겠습니까. 온 지구가 다 18도로 담아야 뭐 저 저 뭐야 그 뭐 어디 갔습니까 저 적도지방을 포함해서 다 18도로 영하 18도로 떨어져 버리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죠. 그게 빙하 시대가 이제 완전히 확 와버리니 보통 빙하 시대가 아니겠죠. 그나마 그런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지구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15도까지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너무 아니 따뜻한 건 좋다. 근데 너무 따뜻해지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15도에서 16도 17도 막 올라오면 이거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지구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그게 문제. 근데 온실가스 자체가 나쁘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나쁘다 하죠.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포벽에는 다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너무 많을 때 문제인 거지.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가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특히 수정기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온실가스가 자꾸 많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게 문제에요. 우리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거. 온갖 이런 거. 뭐 메탄 이산화탄소까지 이런 게 이게 들어가서 온실가스 완전히 그냥 대폭발 시대. 대폭발 시대. 기온이 너무 올라가는 것이죠. 적절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것은 좋은데 온실가스의 덕택인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자 샐로이치 말했다. scientists do not know how much a hill ozone hole will continue to warm Antarctica. 모른다. 과학자들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a hill ozone hole. Hill ozone hole은 뭡니까? 치유된 오존 구멍이란 것은 오존 구멍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존층이 다 회복이 되어버리면 즉 남극 위에 있는 오존 구멍이 그 구멍이 빵구가 사라져 버리면 이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리면 will continue to warm Antarctica. 얼마나 많이 치유된 그러니까 이 오존층 치유가 오존층 구멍이 없어진 것이 빵구가 없어진 것이 남극 대륙을 따뜻하게 계속해서 따뜻하게 할 것인가 이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극 대륙에 구멍이 막혀 버리면 우리가 환경 관리를 잘해서 오존 그 빵구가 사라져 버리면 분명히 남극 대륙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왜냐? 이제 온실가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우리가 덜 배출을 해야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막 배출해도 남극 위에 생긴 구멍으로 막 빠져나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빠져나가지도 않고 우리가 환경 관리를 잘해서 오존 구멍 빵구가 다 떼어지면 이제는 정말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면 이제 막 지구온난화가 더 급속히 진행될 겁니다. 더 골찹합니다. 하여튼 남극 대륙을 계속해서 얼마나 대필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나죠. They do know 그들은 확실히 안다 두는 이제 강조 행위입니다. 일반 농사를 강조할 땐 둘을 씁니다. They do know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다. The decreasing ozone layer would severe damage the world and human health 그렇다고 오존청을 그러면 파괴를 할 거냐 그 구멍을 그냥 빵 뚫어 놓기 위해서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오존을 줄이는 것이 오존을 자꾸 없애서 오존청을 줄이는 것이 오존청을 줄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환경 관리를 안 하고 오존청 빵구 그 뻥 터진 것이 점점 커지게 하는 것이죠. 오존청이 파괴 이 디크루션 파괴입니다. 오존청을 파괴시키는 것은 We severe damage the world 이 세상과 이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막대하게 해칠 것이다. 자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으로 그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참 좋네 이렇게 하고 계속 구멍가 커져라 커져라 막 이산화탄소 막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는 아니고 하여튼 그 저 오존청을 파괴시키는 것은 아까 CFC 같은 거 이거 막 배출한다면은 구멍은 뚫어서 좋은데 우리 세상이 그 전에 이미 아작이 나버립니다. 이미 절단이 나버리겠죠. 우리 건강이 뭐 다 이미 아작 나버릴 겁니다. Not permitting the ozone layer to heal 이걸 지격을 하면은 오존청이 치유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은요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오존청 고갈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오존청이 치유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허용하는 것은 치유하는 것이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치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incredibly responsible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가 왔습니다. 이번 글은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난이도 2 레벨 2에서 지금 가져온 글인데 어제보다 조금 어렵죠. NASA's Paul Newman NASA가 아니고 영어 발음 NASA입니다. NASA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은 아마 거의 못 알아들 겁니다. 약간 차이로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이 발음을 다 확인합니다. 이게 일일이 확인해서 자 폴 뉴먼 points to another step humans can take NASA의 폴 뉴먼 아까 폴 뉴먼 나왔죠. NASA의 무슨 장이었죠. 수석 연구원이었던가 수석 과학자였던가 자 이 사람은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조치죠. step은 조치입니다. 단계 조치.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땡땡은 즉 이 말입니다. 뒤에 구체적인 설명 The chemicals that have replaced CFCs need to be replaced with chemicals that do not worsen global warming 이런 화학 물질 CFC를 대체 CFC는 이게 아주 나쁜 놈이죠 이게 클로로 플로로 카본에서 이놈이 주범입니다. 그 오전증파기의 주범인데 이 주범을 대체하는 화학물질이 need to be replaced 뭘로 그냥 이거를 대체한 그런 화학물질이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해 버리면 이거 더 못하니까 이제 이런 물질 CFC를 대체했던 물질도 이제는 뭘로 대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최종 대체를 해야 한다면 With chemicals 이런 화학물질로 That do not worsen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화학물질로 지금까지 오전증을 지휘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했습니다. CFC 말고 다른 화학물, 근데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CFC를 지휘하는 것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도 막아주는 그런 좀 더 복잡한 좀 더 위대한 좀 더 훌륭한 그런 화학물질을 쓰자는 말이죠. 이제는 한정도 나아간 진일보한 그런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 A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that goes into effect next year would cut some of those gases 자 이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의정서 그런 수정 아닙니다. 일부 수정 수정 that goes into effect next year 내년에 발효가 되는 go into effect은 발효가 되다는 말입니다. 발효가 되는 그 일부 수정 부분, 수정 부분 이것이 would cut some of those gases 그러한 CFC는 막으면서도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가스의 일부를 cut 이것은 감소시킬 것이다. 그 사용을 좀 줄이게 될 것이다. I don't think we can do a victory lab until 2060.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We can do. 영어에서는 이 부정을 이렇게 가급적 앞으로 뺍니다. 우리는 이런 말 안 쓰죠. 나는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죠. 나는 네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하죠 우리는. 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는 하는 것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뒤에 있는 부정을 앞으로 당겨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victory lab 이게 뭔 말입니까? victory lab은요. Lab이란 거 아십니까? Lap time 아십니까? Lap time. 스케이팅 할 때나 빙상이나 육상이나 그 다음에 특히 자동차 경주 포뮬라 1 이런 거 할 때 Lap time 하죠. Lap time.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말합니다. 원래 랩은 겹치답니다. 이렇게 접다 겹치다 이런 말인데 접는 거 접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다 이런 말입니다.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이 접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바퀴 도는 걸 말합니다. victory lab은요.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자의 트랙 1주 축하 행사 그러니까 우승한 사람이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celebrate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더 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말하면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죠. 2060년까지는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란 말 아직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 Newman said that will be for a grandchildren to do 자 그런 샴페인 터뜨리는 것은요 그런 축하로 한 바퀴 더 도는 거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의 손자들이나 할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손자들이 그런 축배를 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 I am Pete Mostow.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자 여기에 대한 MP3 파일은 제가 이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Azel 체중 지난 1970s After scientists raised concerns about ozone-reducing chemicals, people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stopped using them. Ozone is a colorless combination of three oxygen atoms. The ozone layer starts at about 10 kilometers above Earth and stretches nearly 40 kilometers higher. The ozone layer is important because it protects Earth from the sun's ultraviolet rays, which cause skin cancer, crop damage, and other problems. But man-made chemicals, called chlorofluorocarbons, or CFCs, can damage the ozone layer. In 1987, countries around the world agreed in the Montreal Protocol to end the use of CFCs over time. The United Nations released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decreased use of CFCs at a conference in Quito, Ecuador, in early November. The study found that the upper ozone layer above the Northern Hemisphere should be completely repaired in the 2030s. The huge Antarctic ozone hole should disappear in the 2060s. The Southern Hemisphere should be healed by about the 2050s, the study showed. Paul Newman is the chief Earth scientist at NASA's Goddard Space Flight Center and co-leader of the study. He told the Associated Press, The findings are good news. If ozone-depleting substances had continued to increase, we would have seen huge effects, said Newman. We stopped that. Newman noted that at its worst in the late 1990s, about 10% of the upper ozone layer was depleted. Since 2000, the ozone layer has increased by about 1 to 3% every 10 years, the report said. This year, the ozone hole over the South Pole measured nearly 24.8 million square kilometers in area. That is about 16% smaller than the biggest hole recorded, 29.6 million square kilometers in 2006. The hole reaches its largest size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when the Southern Hemisphere has its spring. The hole disappears by late December. If nothing had been done to stop the thinning, the world would have destroyed two-thirds of its ozone layer by 2065, Newman said. But the changes are not a complete success yet, said a University of Colorado atmospheric science professor. Brian Toon, who was not part of the report, pointed to some ozone measurements that have not increased yet. We are only at a point where recovery may have started, said Toon. The report noted another problem. New technology has found that a banned CFC is being used in East Asia. On its own, the ozone hole has slightly helped protect Antarctica from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Ross Salowicz is a University of Maryland atmospheric scientist who helped write the report. He said an undamaged ozone layer would actually trap greenhouse gases that cause global warming. Antarctica has heated up, but not as much as it likely would without the decrease of the ozone layer. Salowicz said scientists do not know how much a healed ozone hole will continue to warm Antarctica. But they do know that decreasing the ozone layer would severely damage the world and human health. Not permitting the ozone layer to heal would be incredibly irresponsible, he said. NASA's Paul Newman points to another step humans can take. The chemicals that have replaced CFCs need to be replaced with chemicals that do not worsen global warming. A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that goes into effect next year would cut some of those gases. I don't think we can do a victory lap until 2060, Newman said. That will be for our grandchildren to do. I'm Pete Bustow.